심심한 것도 한 번 하고 놀고 있나? 아 아빠는 또 어디 갔는데? 아빠 어디서! 아니 아빠 어디 갔어요? 대단한 거 준비하고 있었어요. 뭘 써요? 아 임무같아. 진짜 없어. 하영이. 거기 있겠네 아빠가. 아니야 하영이 지금. 어머나 얼굴 위험하다. 아빠 없네. 아빠 없어. 아빠를 찾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지금? 아 그쵸 아 그쵸. 아 신기하다. 아 팔참 끼고. 없다 없대요. 어? 아빠 왔어요? 어제? 아이고야 은우야. 설마 또. 아 이상해. 아 이상해. 안녕하세요. 장인정이고요. 안녕하세요. 도경환입니다.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. 엄마가 불규칙하게 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오늘 하루만큼 그냥 특별 이벤트로 엄마 역할도 한번 해줘 보고 아빠 역할도 해줘 보고 싶어서. 하영이 아빠한테 뽀뽀해줄래? 엄마한테 뽀뽀해줄래? 이리 와봐. 아 미치겠네. 이리 와봐. 하영이. 도망갔어. 하영이. 도망갔어. 외면 외면. 같이 가. 같이 가. 오빠도 지금 시민처럼 약간 모른 척 하고 싶어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하영이는 쉬는 거야. 어떡해. 혼자 가. 너 혼자 가. 오빠 먼저 해줘. 가까이 오지마. 뭐해. 가까이 오지마. 아 뭐야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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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니야? 엄마. 우리 하영이 안아볼까? 엄마 아니야? 엄마. 우리 하영이 안아볼까? 아니. 도망갔다 할래. 도망갔다 할래. 도망갔다 할래. 너무 싫어. 아 근데 저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요. 어떡해. 오 이상해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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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몰라. 연우가 맨날. 엄마랑 아빠랑 집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. 안아. 네. 그래서. 아빠 모습도 보여주고. 엄마 모습도 보여주고. 이렇게 하려고 반반 분장한 거야. 그 만화에 나오는 그 방인 아수라 같아. 맞아. 정확히 지금 포인트는 알았어. 아빠야, 엄마야? 아빠. 아, 아빠래. 아빠 같아? 응. 엄마 안 같아? 응. 아니래요. 아빠가 와서 안아주세요. 이제 좀 경계가 풀렸어요.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가 될 거고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빠가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거야? 어? 연우가 하고 싶은 거. 오늘 진이야? 연우가 원하는 모습 때리고 싶어. 그렇지? 진짜? 하루쯤은 아, 연우야. 이거 춤, 이거 가르쳐줘. 이렇게 하는 거 있지. 이거 작은 것들 위안 씨? 어, 작은 것들 위안 씨 춤춰줘. 먼저 이렇게 춤을 혼자 추니까 같이 추고 싶어 하더라고요. 올려. 아, 그다음 어? 핫돌? 핫돌? 그다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왕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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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거였어요 이거. 아니 근데 연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? 아니 그냥 자기가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. 그냥 한번 보고 따서. 아니 저 포인트들을 안다니까요? 오~! 오~~~ 따른 따르따다르따다르따 따르따 따르따다르따 따르따다라 따르따다라 어? 뭐야 아.. 어 뭐야! 어? 어떡해. 저 저대로 나가봐, 저 나간다 갈 수도 없어요. 언니를 누구 보고 나가봐. 저 손님이 누구든 제가 저러고 나갔다가는 놓으세요 택배 맞나? 아빠! 왜? 착불이야 또! 어? 착불이야 또! 아니 착불?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? 참 나갈 수 없는데 이거? 잠깐만 어 아빠로 나갈 거예요? 엄마로 나갈 거예요? 제가 아빠로 나가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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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불편해 놀고 있어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이제 집에 누구 오면 안 되겠다 아 위기였어 위기 진짜 이거야말로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손맛을 함께 담아서 엄마 왜? 우리 봄을 왜? 저 연우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 거 같은데 응? 응? 다 탱이 다줘 엄마는 보통 사주잖아 써달라면 탱이 사달라고? 탱이 사달라고? 탱이 사달라고? 통할까 했던 거예요 연우가 살짝 머리를 썼거든요 지금 이게 뭐 사는 건 아빠 담당이라 제가 거절했거든요 어이야 나한테 펜이 사주면 안 돼 뭐 사달라고? 못 들었어 큰애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펜이? 오케이 프랑스에 틀고 사주겠어 엄마 입술에 뽀뽀해야지 엄마 아빠 어 근데 우리 저기 밖에 날씨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 산책 나가자 아 외출 연우야 아빠가 이거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아니야 원래 이렇게 가야죠 맞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왜냐면 가족이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아 도전을 못 해요 오늘은 소원 다 들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왜 저희 또 신발을 들고 와 갈 거예요 엄마 아빠 다 날아가지고 오빠 우리 빨리 가자 지금? 응 그래 가자 가보자 엄마 우리 날씨 너무 좋다 그러게 날씨가 너무 좋다 아이고 큰일 났다 왜? 또 옆집이 나와 계시네 또 아유 마침 아 진짜로 잘 지내셨죠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네 여동 나 좀 이리 보셔 아이고 둘째 아유 예예예 제가 좀 이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좀 유별나죠? 네 집에서 재밌게 놀다 보니까 네네 아유 수고하세요 예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지? 네 가보자 아유 신난 것 좀 봐요 아 근데 애들은 지금 엄빈이 진짜 엄마 아빠랑 같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 아유 가족사진 아빠만 찍을게요 하나 둘 엄빠랑 찍고 자 엄마만 찍을게요 하나 둘 엄마랑 찍고 때론 엄마처럼 때론 아빠처럼 늘 우리 꼬미 지켜줄게 고양이 아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